글씨담스보겠습니다. 역기 융락돈 역행 주차돈 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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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의 짜임새보다는 법수를 가지고 여러가지 모양의 글씨라든지 조금 변형된 그런 중급자의 글씨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한가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역기 융락돈 역행 주차돈 제수 역기 융락돈 역행 역기 융락돈 역행 주차돈 주차돈 제수 역기 융락돈 역행 주차돈 제수 역기 융락돈 역행 주차돈 제수 역기 융락돈 역행 주차돈 제수 역기 육락돈 역행 주 차돈 제수 역기 육락돈 역행 주 차돈 제수 역기 육락돈 역행 주 차돈 제수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초곡자 글씨가 아니고 무운 서법의 8가지 기쁨만 알면 구두를 놓던 무술을 하던 글씨로 역기 육락돈 역행 주 차돈 제수